자잘한 권경희 카메라에서 나온 영상이에요. 목진영 부장, 북부지검에서 중앙지검 공안 1부로 영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유한 씨. 오세연 씨. 네. 권델경이 죽기 전에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 거 없는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그럼 목진영은요?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뭐야? 아이씨. 누가 내 자리에다가 이걸. 이라이씨. 소장님 골드벤 친이사님 오셨습니다. 도회장님꺼는 말이죠. 도회장님꺼는 말이죠. 아이씨.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도대체 도회장 면회는 언제 가능한 거? 그게 면회도 재소자가 거부를 하게 되면은 사실 저희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저도 중간에서 아주 미치겠습니다. 아이씨. 양 회장님 직접 오신답니다. 양 회장님 직접 오신답니다. 양준 회장님이 여기를 직접. 이렇게 말이 안 통하니 어쩔 수가 없잖아요. 참. 참. 회장님 오실 때 그 애도 데리고 나오시라고. 네 약 챙겨 먹이라더라. 학장님 돌아오셨습니까? 약이나 드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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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제가 왜 그렇게 싫은 겁니까? 제가 똥개 새끼라서 그렇습니까? 제부자라서 같은 방 식구들과 척을 진 배신자라서입니까? 거짓말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전 재패 다 오픈하고 들어왔습니다. 왜 웃습니까? 그럼 그 자꾸 면회 없는 사람은 누굴까? 그 VIP. 통합자입니다. 통합자입니다. 이태광이도 이렇게 해. 이태광이도 이렇게 해. 안 돼. 지금 쓰러지면 안 돼. 지금 쓰러지면 안 돼. 안 돼. 저기 olmaz. 이태광이도 이렇게 해야 한다. 저 사람이 뽑아다. 그, 교도관. 됐지? 왜? 이 똥 괴새끼. 미안, 미안. 지우시기는 절반이었습니다. 급성 신부전인가?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아니, 신부전 환자한테 지금 소주를 왜 먹여요? 왜이래? 왜이래? 대장 외부 병원으로 이 송회합니다. 미쳤어? 보구실은 뭐라고 짓건대? 보구실은 뭐라고 짓거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려내. 여기서 살려내! 빨리 지금! 뭐해? 검색해wechsel. 씬금이 그다음 닷을 찐짐 dort 찐잔치 최선소수 드디어 희정 걱정 마라. 안 죽여 여기선. 지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물갈이 했다고 생각해. 넌 그냥 너 있던 데로 돌아가. 돌아가서 거기서 남은 1년 조용히 지내다가. 여긴 니가 있을 때가 아니다. 나 죽였다. 안 죽였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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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영상 찾았습니다. 참마리가 언제 잘생기고? 넷, 넷, 여섯, 여덟, 열하나. 핸드폰이네. 고객님의 재난지역을 얻어주세요. 얘. 얘. 누구냐?